오빠. 얘들 똥 치워줘, 물이랑. 물 갈아주고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야 돼, 오빠. 얘네 배고파. 밥 두고. 오빠 저 풀냄새 한번 맡아봐. 장난 아니야. 오빠, 여기 풀 먹고 싶어. 아침에는 또. 응. 나 칼 들었어. 채소 써려고, 칼 들었어. 장난 아니야. 오빠. 미슬아 많이 부는다. 나 난 줄 알았어. 아침에 되게 부어요. 나 지금 졸린 게 슬슬 풀리는 것 같아. 그래? 어떡하면 안 되는데. 졸린 게 풀리는 게 왜 안 좋아? 그럼 배고픈데. 아, 더 맵다. 빨리 청소해야지. 힘도 없어 죽겠네. 난 밥을 못 먹는다. 불러. 아이고 잘 먹어. 오빠, 내가 애들 알려줄게. 확실히 얘는 누구야? 별이. 얘. 달이. 어, 맞아. 얘하고 둘 구분을 못 하겠다고? 응. 얼굴 보면 알아. 똑같이 생겼네. 저거 어떻게 알아? 저거 어떻게 구분해? 생김새 얼굴이랑 등갑 모양이 달라요. 틀려 눈 빼꼬미같이 생겼어, 얘는. 무늬가 얘가 조금 지그재그고 얘는 입술 모양이. 눈이 얘 작고 얘는 눈이 커. 확실히 느끼지? 귀여워. 오, 진짜. 맛있나요? 아, 먹긴 뭔데. 네. 모카 이거 통 한번 씻어야 되겠다. 산책하고 있어. 이거 씻을 동안. 지금 딱 원래 밥 먹어야지 정신이 돌아오는데. 맞아요. 그 패턴이 없어지니까. 어떡하지? 거의 한 8시간 남았어, 8시간 남았어. 나가기 전에 밥 한번 다 수거하고. 샐러드에, 커피에. 빵에, 조치처럼. 햄이랑 이런 거 해서 지금 딱 먹으면 되겠구만. 샐러드 많았거든, 지금. 샐러드 많았거든, 지금. 가자. 준비하자, 우선.